홍대방송국 두잇쇼에서 학우 여러분의 두잇과제를 모집합니다. 여러분이 학교 생활을 하며 해보고 싶었던 것, 탐구하고 싶었던 모든 일들, 두잇쇼 수행원들이 나서서 해드립니다. 두잇과제는 어떻게 보내냐고요? 먼저 학과, 이름, 연락처를 써주시고요. 과제의 내용과 사연을 자유롭게 쓴 후, 홍대방송국 메신저로 전송하면 과제 제출 완료! 과제가 채택되신 두 분께는 뷔페 레스토랑 식사권을 드립니다. 행동하는 젊음이 아름답다! 주고보지 말고, 두잇 보여주세요! 학우 참여 방송 브이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